양룡이 떨어지는 시간이랑 맞춰서 가야 돼. 양룡이 떨어질 때 양룡에 박아가지고 바로 타야 되는 건 뭔 말인지 알지? 우와... 좋아요와 구독 알람설정까지! 글루미님 결과에 에모션하기 멋있게 감사합니다. 얘 왜 모르지? 얘 왜 모르냐? 왜 베린이가 여기 있냐? 자전거 좋아...님들 자전거 타셔야 됩니다. 아 뭐하는데? 여기서? 튕겼어? 어? 튕겼어? 튕겼어? 어? 쳐다본다! 어설크기차... 어? 튕겼다! 들어왔어! 아 나 심장이 벌렁거려... 아 깜짝이야... 쳐다보는 게 들어오는 거였구나... 어? 나 심장이 벌렁거려가지고 조금만 쳤다가 했다... 양룡이? 양룡이? 건물 안쪽이라 참기가 좀 힘들겠는데... 양룡이? 양룡이 떨어지는 시간이랑 맞춰서 가야돼 양룡이 떨어질 때 양룡이 할 때 박아가지고 바로 타야되는 거 뭔 말인지 알지? 지금... 하... 하...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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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 미안해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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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미안해 양육이 스틸 소리 끄기 시동을 끄고 시동을 끄고 시동을 끄고 아 너 잤어 뭐야 아 마침 비행기도 같이 와가지고 아, 갑자기 내려오길래 사람이 저러고, 괜찮네.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가야 할게 내 양룡이 무시해야 한다 어? 두 대야? 아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나 어떡해 님들 이런건 또 당황스러워 암, 암요리가 맞는다고 하던데 암요리 아 피곱궁먹고 싶은데 inn missing 다음 냥냥이 부산 아니 애들 왜 자꾸 내리는데 뭐 던지지 않았어? 개잘싸 아니 이거 엄폐 끼고 있는 거 너무 웃기지 않아? 저 쟤 양냥이한테 엄폐 제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장전하기가 장전 타이밍 잡으려고 한 번 왔는데 패넛 패넛 얘 장전 타이밍에 죽었어 얘가 지가 장전 타이밍에 죽었어 다음 냥냥이 냥냥이 여러분 냥냥이 부산할 필요가 없어 내가 이렇게 앞에서 싸야 맞을걸? 아 그러네 자기는 SR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애들 당황하는 거 너무 귀엽다 이거 그런 식으로 올려도 웃기겠다 양룡이 양룡이 저거 하지말라고 여러분도 양룡이 만나시면 이렇게 양룡이를 뺏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걔 하하 형 아 이게 무슨 일이고 어? 몰라 이타이피 붙었다 어딘지 확인했어? 여기 붙었어 1번에 붙었어 나이스 57번 없어요 까비 58번인데 나비요 1번 기절 아 그런거 다 죽었나? 그러네 다 죽었고 구애물만 남았겠네 그 다시 하려고 성인 빨배 4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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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명 2명 1명 5명 3명 총이 없으면? 이 집에 총 없으면 뒤지는 겸 살아남는 방법 싶지? 계속... 살아남는 방법 어휴, 저런 줄 알았네 총이 없는 줄 알고 아, 큰일 났다 총이 없냐? 하고 내려갔네 야, 말쩔그러지 아, 말쩔그러지 어휴, 저런 줄 알았네 아, 왜 여기 이 소리는 못 들었네, 근데 와, 시야 되게 좁다, 그치? 할머니 진짜 할머니 미쳤네 다시 왔어, 그럼 모른 척 해주는 건가? 아, 이따가 상상을 못 한 것 같은데 오히려... 이거 진짜 못 볼 수도 있어 아니, 뭘 시청자야 얘는... 못 볼만 했네 못 볼만 했어 근데 이게 진짜... 좀 집으로 해봐주세요 그 시간이 없 girlfriends 아무튼